사람이 만든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련의 선거 데이터는 후보별 당일 투표 득표수는 정상적인 투표이기 때문에 투표자들이 던진 숫자, 자연 숫자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는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man made numbers라는 그런 숫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금 허위사실 유포인가 그걸 우리가 지금 규명하는 겁니다. 모든 자료는 제가 새로 만든 것은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에 기보를 해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한 겁니다. 사전수표 등등은 다 만들어진 숫자다. 거의 만들어진 숫자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하고 미래통합당의 오세훈이 붙었지 않습니까? 광진구 어리입니다. 이 고민정도 다 가짜 국회의원이잖아요. 이거 한번 보시죠. 하양동이 18.7%를 올려주고 다 갔지 않습니까? 그게 좌우가 오세훈과 시당을 합친 것은 마이너스 14.3%. 두 개 합치면 총 조작률이 나오겠죠. 이렇게 숫자를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광진구 얼 같은 경우는 모두 26%를 조작했잖아요. 그래서 13%를 절반 밀어주고 오세훈은 절반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정은 실제로는 44%를 얻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으로 57%를 발표해 준 거지 않습니까? 오세훈은 실제로 53%를 얻었는데 사전투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40%를 발표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구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자료입니다. 이 밑이 뭐죠? 이 밑이 진짜 득표수입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광진구 올해 26%를 조작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를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이게 총선입니다. 2748표 차이가 났다고 발표했지만 조작된 사전투표서를 다 수정하고 나니까 9492표 차이가 났다. 통합동의 오세훈이 성량을 나타났다. 여러분 이번에 대선 한번 보시죠. 대통령 선거. 광진구 사례입니다. 딱 보기만 해도 뭡니까? 부정했구나. 나오지 않습니까?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숫자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좌우대칭에다 숫자가 엄청나게 크면 그야말로 사전투표 조작을 보면 되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8%, 16% 정도는 많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이건 사전투표 득표율이네요. 윤석열은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5% 적지 않습니까? 통계치를 딱 조사를 해보니까 몇 프로를 조작했습니까? 26%를 조작한 거죠. 13% 돼지고 12% 빼고 심상정에게 1% 빼앗았네요. 심상정은 자기가 얻은 표 가운데 26%를 빼앗겼고 윤석열은 자기가 얻은 표 가운데 21% 빼앗긴 거죠. 대통령 선거의 최종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건 중앙선거관리원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3번 하단에 6번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의 윤석열이 12만 6천 표, 이재명이 9만 5천 표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났는데 중앙선거관리원 발표는 윤석열이 12만 3천 표, 이재명이 10만 9천 표로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이 이겼다. 이렇게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다 조작을 한 거죠. 맨메이드 남발수인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얼마나 조작했냐? 1번하고 4번을 비교해보면 사전투표 얼마나 조작된지 알 수가 있죠. 이재명은 실제로 진짜 사전투표수는 4만 7천 표인데 중앙선거관은 6만 1천 표로 발표했죠. 윤석열은 진짜 사전투표수가 6만 3천 표인데 선관위는 5만 표로 발표한 거죠. 이렇게 다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조작 프로그램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선거를 다 훔친 거죠. 모든 선거를. 맨메이드. 사람이 만든 숫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후보별 득표수는 다 사람이 만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구리시 경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의 8개입니다. 투표소 수가 53개입니다. 모든 투표소에서 다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기가 찰로러시면 한번 보시죠. 이것은 서울시 광역의회 선거 2018년도 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에서 나타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격차입니다. 똑같습니다. 두 수치가 8점 플러스 8.7 마이너스 8.6 플러스 6.7 마이너스 6.7 플러스 7.2 마이너스 7.7 플러스 6.8 마이너스 6.8 플러스 5 마이너스 5 똑같은 겁니다. 만들어낸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대칭이 착하게 일치하고 수치가 일치하는 겁니다. 이런 수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조사를 딱 해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왔습니까? 14% 조작을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최종특표소를 보니까 중앙선거관리 발표하고 자료죠. 더불어민주당이 5천 표 자유한국당이 8천 표를 얻은 걸 발표했는데 실제 조사해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5천 표 자유한국당이 9천 2백 표를 얻은 거죠. 성분은 안 바뀌었네. 14% 조작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투표수가 남아가지고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값을 또 동원해가지고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로 해가서 중앙선거관련 선거 데이터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죠. 이 짓들 해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만들어진 숫자인 사전특표 후보별 득표수는 프로그램에 생성된 수치입니다. 프로그램이 만든 겁니다. 투표자들이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 중앙선거관련 선거가 끝나게 되면 이런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발표합니다. 이게 이런 사전특표 득표수에 관한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구 같은 경우입니다. 투표구별 선거인수 투표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뒤에 무효투표 기권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종로구의 청운효자동 1투표수 2투표수 3투표수 사직동의 1투표수 2투표수가 나오죠. 이게 다 투표소마다 뭡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딱 보게 되면 투표수가 다 나오는 거죠. 이게 이재명이 청운효자동 제1투표수에 얼마를 받았고 윤석열이 얼마를 받았고 심상정이 얼마를 받았고 무효투표수는 얼마고 기권수가 다 나옵니다. 이런 방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인들은 이 투표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한 방법이 투표소 레벨마다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표소 레벨마다 다 표수가 나옵니다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이 몇 표를 받았고 윤석열이 몇 표를 받았고 신상적인 몇 표를 받았고 청운동 효자 제1투표소에서 무효투표가 몇 표가 나왔고 기건수가 몇 표가 나왔고 다 나오는데 이 투표소 레벨마다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가지고 이걸 여러분 더 크게 보시려면 이렇게 표시가 나오죠 거소선상 관외 제외 이게 다 투표소가 다 나오는 겁니다 투표소 레벨마다 조작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 됐으니까 땡이다 나는 알 바 모르겠다 난 대통령 일단 먹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죠 본인도 함께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대선에서 얼마나 조작질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구 대선에 조작질을 어떻게 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바쁘지만 공병호 tv를 좀 보면 정신이 버쩍 들 건데 본인이 못 보면 김건희 예사로 좀 보고 알려주면 좋을 건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참 사실을 알려고 하는 열정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을 알려고 하는 인간이 인간인 것은 사실을 알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고 또 보면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도 있어야 되고 아름다움과 선과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열망 같은 게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을 깔아뭉개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솔깃하고 헛소리나 하고 그건 아니죠 다 나중에 벌 받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정의에 애통해하는 자가 좀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이렇게 거짓과 허위와 어메와 이런 부분이 찬근한 사회이면 그게 소돔하고 고무라 사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성적으로 물러난 거하고 거짓이 차고 넘치는 사회가 뭐가 이름 틀리겠습니까 하나 또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사람이 진심이 없으면 진실이 없으면 그게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